상무가 의사분들을 만나서 기억이 들을 마음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대고 얘기를 하면 해결의 신발을 참으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참고 모여서 얘기를 하면 해당이 나올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신현보증재단이 있고 그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화를 만들었습니다. 오늘 얘기하지만 하시는 얘기 주시면 어떻게 해드려야겠어요. 대한민국이 26.6%가 사는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을 힘내시고 저희가 축하자라고 올렸습니다. 개인전화하고 말하고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 아무래도 한옥이 있는 게 방에 뒤지라 하셨다 했지 뒤지 황의 개념들에 놀려서 불리는 반대로 밤을 사주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무허가 깊기도가 되게 잘하러 자 하나를 보냈습니다. 경제적인 정책과가 수도님께서 오셔가지고 특산분과 수산물을 들어서 부엉디풀을 만들었습니다. 부엉디주는 좀 여의 있는 분이 부엉디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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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엉 Wolf